제가 친 드립을 몰라서 그래요 또 만나고 싶어 제 드립 칠 때마다 딱 콩 해주고 싶어 흐흐 스르나지 아 2주 사이 되쇼 아까짱 되스네 하하 뭐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아 이번 생일 버스킹 너무 힘들 거 같아 생일 전날에 해야 되나 그러면? 그쵸? 생일 전날에 버스킹하고? 노메나이 아 그렇군요 오빠 방송 끝나면 주접 연구하러 가야지 왜요? 아 왜 19일에 하냐고요? 20일 날에 그 버스킹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19일에 해야 될 거 같은데 응원 열심히 할게요 아 진짜요? 스른 니가이? 니가이은 무슨 의미입니까? 용진 오빠 파이팅 최강 섹시한 용진 PC방 안 가고 스리고 인터넷 진짜 핵발라요 인정 내가 스리고에 맥북 가져가서 몇 번 그 안무 영상 다운받았는데 와 진짜 빨라 나 스리고 가서 노트북으로 할 것이 많구나 최강 섹시요? 노인정 그럼 섹시하면 봉근인가요? 설마? 우리 팀에서 가장 섹시한 사람이 누군가요? 진짜 순위를 정하자면 쓰다 아 니가이와 쓰다 쓰라이 되쇼 설마요 설마 그러겠어요 섹시하면 김민석이지 와 김민석이 섹시하다고? 어 하이 아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보여춘 거 봤어요? 보여 땅바닥에서 한 거 봤습니까? 존재 자체부터 섹시가 보인다 헬로 남 헬로 남 디디 주 겟 슬리피? 이스오케이 인정할 수 없다는 그 표정 보여 그건 귀엽고 못 봤는데 제가 안 가서 아 진짜 김민석은 빠 따 봐 자야 돼 디오에서 섹시한 멤버 많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 컷? 유얼 헤어? 노우 일단 자보리한테 영상 털어볼게요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 그쵸? 민석장 왜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뭐지? 민석이랑 봉근이 몸 엄청 큰데? 못 봤어요 민석이와 같이 하는 안무인데 민석이가 안무를 재구성할 때이면 정말 화가 납니다 It looks shorter Don't know why I don't know Me too Did you dye your hair blonde for nail Photoshop? Yes 일단 등장만 해도 때릴 곳이 수두룩 빽빽 그쵸? 그 오빠 가끔 창작 한번 추잖아요 이해해요 어머 제 구성도 해 어쩜 취향력이 이렇게 아 너무 뛰어나 Anyway How are you? I'm fine I'm good 이거 봐 해지스 최 김민석이랑 잘 들어간다 D.O.B 잘 돌아간다 해지스 부사 받고 생일 버스킹이 걱정된다 How did you die back to this? I don't know You are not sick anymore, right? Yes, Nam In me In me In me In me In me I don't know 김민석 팬 늘었다 그쵸? Hi Seldon 자보리랑 하루만 지내면 강제 최 김민석으로 바뀝니다 강제로 주입식 교육해요 생일 버스킹 때 수업을 째느냐 2부만 부러 늦게 가느냐 생일 버스킹 걱정하지 마요 걱정돼요 He looked happy and healthy today Yes 수업을 째느냐? 아 아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수업을 째느냐? 네 괜찮아요 생일 버스킹 잘 할 거예요 그렇겠죠? Hi 생일 버스킹 지나면 콘서트 생일 버스킹 지나면 콘서트 2년간 수업 째기 연습했는데 하루쯤이야 뭐 그게 아니고 막창이야 정신차려 오케이 나 수업 째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쵸? 학사 경고 조심해요 이미 받았나? 학고 Are you sick? No, I'm fine I will lie if I say I missed you But I will lie if I say I don't lie to you Thank you 남 이미 오빠 그건 안 돼요 전국을 질러버렸네 학고 학고 학사 경고 학고 학고 자보리 학고 버스킹의 학고 학고 언제까지 막창 먹으러 갈 거야 학고 이번에 학고 받지 말라고 인강 돌려주고 있어 Do you know 부탄 country Yes, I know 학고 뭐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화이팅 놀리냐고 놀리는 거야 맞서 What is 막창? 막창이 피그 스페셜 미트 혜지스 눈물 나는 우정이었다 좋다 참시송 자작노래 그렇죠 안녕하세요 니니님 1시간 또 되면 이제 꺼야겠지? 여러분들도 자야죠 스페셜 미트 나는 크리에이터야 모든 걸 개발해버리지 생일 걱정되네 하이 오빠 니하오 오 오케이 땡큐 땡큐남 샌딩 유 서포트 땡큐 멜릭 오빠가 새벽에 다 웃겨놓고 자래 자지마 파이팅 인강이 많이 남아서 저는 못 잡니다 저거 토스 해놓고 자는 거야? 인강 내가 아 나 맥북이 있구나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갈게요 잘자요 오빠 오야스미나사 하이 마린짱 오야스미나사 Don't be worried 땡큐 걱정하지 마요 자보리가 있잖아 수업 째기로 다시 고마워요 수업 째는 거는 조금 미안한데 오빠도 오빠도 같이 돌려줄래요? 맥북은 안 돌아가지 않나? 오늘 쉬니까 영화보도 자려고요 어떤 영화 봐요? 엔드게임을 추석 때 봤는데 캡틴 마블이랑 스파이더맨을 봐야 되는데 이제 수업 째지 말라고 혼났지만 뭐 어때? 수업 째면 안 되는데 지금 어디 그랬어? 맥북 좀 이따가 돌려볼게요 접시 돌려주시기 나 그렇게 한번 돌려본 적이 있는데 맥북 손가락 하나만 올려놓고 맥북 안 돌아가나 일단 해보시나? 암수살인 다시 보려고요 암수살인 넷플릭스 있던데 안녕하세요 키님 저 넷플릭스 큰누나 아이디 쓰고 있거든요 인생에 영국학이 도움이 될까요? 디오비 얼굴이 도움이 될까요? 영국학 둘 다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행복이라면 디오비 얼굴이 조금 더 낫겠죠? 네 행복하다면 행복하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암수살이 무서운 건가? 아 왜 디오비 얼굴은 잘생겼잖아 잘생긴 거 솔직히 모르겠어요 맨날 보니까 I'm sad Today is my last day of holidays Tomorrow I will start school 치아랍남 위일로 안녕하세요 95년생이시구나 Me too Thank you 사랑의 예쁜 꿈꾸비를 말해 고마워요 왜 난 디오비 얼굴 즐기러 버스킹을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땡큐 오빠 땡큐남 내 취향껏 생긴 디오비 좀 살이 많이 찐 거 같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무섭다고 저는 별로 아 그래요? 봐야겠다 한번 또 뺀다고요? 저 살 찐 거예요 지금 저 58kg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64kg까지 쪘다가 살 뺐다가 다시 쪘어요 애미짱 안녕하세요 지금 귀여운데요? 그래요? 냅둘까? 김민석 강범근이나 좀 걔네들은 어떻게 못해 지금이 좋아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니니님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하셨네 지금이 좋아요? 알겠어요 살 더 찔까요 저? 살 쪄서 동글동글 해가지고 굴러다니면 어떡해? 살 더 빠지면 뼈만 남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이 시간이 뭐예요? 나 나 아마 3am? 풍선근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은 운동을 하고 나서 그렇게 놀렸으면 좋겠어 오빠의 파티션 보고 싶었어요 아 파티션? 파티션이 어... 아 파티션 교쿠와 레슨 교쿠데스 헐 귀엽겠다 살찌올까? It will be my last year in school 파이팅 남 음... 굴러다니면 겨울에 미끄럼틀에서 한번만 굴러봐주세요 그... 홍대 입구에서 홍대 있죠? 홍대 정문에서부터 내려주세요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 밖에 아 운동 쉬고 있는데 또 태풍 와가지고 태풍 와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셨네 응응 파티션 플리즈 헐 헬로우 저스트 포 어스 포 유 슈가 헬로우 PT 결제에 누가 한 달 동안 쬐버리게 PT 받으면 좋은데 운동은 숨쉬기 운동과 손가락 움직이기 운동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요 사진 찍다가 목 아프면 한 번씩 두둑 두둑 이렇게 하잖아요 저 헤지스랑 자보리 그거 하는 거 맨날 봐요 목 아파가지고 아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나이스 투 씨 요 오빠 굿나잇 프롬 부탄 빠이빠이 당신이 당신이 화면을 볼 때 우리는 얼굴을 마저 보는 것 같다 땡큐 에미짱 오야스미나사이 헤지스는 진짜 뻥 안치고 사랑하는데 최소한의 굴욕도 없어요 쟤 화이팅 에어데? 에어데? 걸렸네 아인정 목근육이 뻣뻣해서 왓타임 이즈에? 메이비 3AM? 요즘 따라 오빠한테 걸린 게 많아 아니 강봉근 영상 찍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진짜 전봇대 쳐다보고 있어 너무 적나라하게 딴 데 보고 있어가지고 겁나 웃겼네 얼마나 보기가 싫으면 재밌어 민석이 들어왔네 그거 겁나 웃겨 아 진짜 실제로 봤었어야 돼요 기오비 민석이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민석아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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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품하다 걸린 건 어쩌죠? 아니 안 봐도 얼굴 표정이 예상가요 진짜 눈 마주친 거 당한 거 사진 그쵸 저한테 걸리는 게 많아요 팬분들이 아 이번 생일 버스킹 때 멤버들 다 올려나? 누가 도와주려나? 제 평소에 빨개요 찍을 때 지진 캠 화면에 강봉근 님이 없어 안 보고 싶어서 지진 캠인가? You should go to sleep It's okay 이래서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돼 그쵸 다 걸려요 Like must fighting Something like that But NCT Lucas say that all the time 아 파이팅 일단 할 거 없는 김민석하고 맞아요 몰라요 Be happy we love you thank you Hi 니하오 고개 돌리고 찍었어 지진 캠 넌 졸리지 않니? 네 3am Why you aren't sleeping? You have to be very tired It's okay 사람이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 부족한데 빨개요까지 봐야 돼요 빨개요 받고 썸띵 받자 오빠 넌 졸리지 않나요? 넌 졸리지 않나요? 네 넌 졸리지 않나요 넌 졸리지 않나요 이번 생일 때 뭐 춰지? 24시간 안 춘 거예요 긍적걍적 이번 생일 기념으로 하나 춰야 되는데 응 하나 춰야겠어 It's hard to live when you are still here 응? 왜? 왜? 거의 24시간 안 본 지 오래된 것 같아 그렇죠 Can you do a heart for a photo? 하트? 하트? I still don't know why you don't sleep after this long weeks It's okay now 일단 뭐와 뭐와 할 수 있지 생일 기념으로는 뭐 있지 뭐와 할 수 있지 It's hard to close Instagram when you are still here Yes Yes Same thing 무아 나올 테고 라타타 나올 테고 그리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거 뭐 다음 순간 뭐 코코밥 코코밥 Okay, why you don't sleep? I'm gonna sleep Wait a minute now It's okay now It's okay now 청아만 아니면 다 볼 수 있어 스냅핑? 스냅핑 추면 도망칠 거예요? 빨리 자야지 자야죠 It's okay 아 DOB 표 몬스터 보고 싶다 그쵸 DOB 같이 몬스터 추고 싶은데 애들이 안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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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2시? 벌써 12시보다 스냅핑 아니야? 예스 스냅핑 I love it 몬스터의 뱅뱅뱅 아 뱅뱅뱅 좋지 앙팡맨 댄스 I love it too 오, so good 미쳤나 봐 스냅핑 추면 강봉은 썸팅 그 상황이 일어날걸요 그래요? Can you say hi to Arab fans? Hi Arab 빨리빨리 자야지 It's okay, 쿠키 The first time I met you was in July And July And you didn't sleep that time too Yes, I have insomnia 빅백 노래 위험하긴 하죠 Hello Hello 뭐 추지? 언제 다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할 거니? 공지를 띄울 거예요 Watching... Wait a minute You... Gonna see official DOB Instagram So upload You are not okay 몸매 J-PAC 아 몸매 How can I help you for your insomnia? It's okay Listen to me It's okay 헐 몸매 좋다 몸몸몸매 뭐 할지 궁금... 궁금하죠 재밌는 거 할까? 멋있는 거 할까? 재밌는 거 할까? 멋있는 거 할까? 섹시한 거 할까? 뭐 할까? I am having her so insomnia almost every night chill up Thank you It's okay, Jungkook has insomnia too 와우 민서짱 와... 난사이 온아지 이데스 He doesn't want to sleep yet 솔로 보고 싶었는데 그거 까먹었어 아 추수야 있는데 Should I sing for you? I'm... My neck bad condition It helps to listen some relaxing YouTube video Yes DOB 섹시 담당이니 섹시한 거 합시다 섹시한 거? 연습실 가가지고 좀 많이 해야겠다 솔로 영상 업로드 해주면 왜 이렇게 와 그거 까먹었는데 진짜 벌써부터 한숨 나온 우와 조금 멋있는 거 하려고 했어요 멋있는 춤 하려고 I'm going to sing for you To help you to sleep or do as I do listening asmr 아 아 ASMR It's good now 알죠 오빠 영상 고민이 많은 거 솔로만 모아서 어찌해봐요? 솔로 그래 솔로 연습해 갈게 솔로 연습할게 다시 리마인드 시킬게 다시 리마인드 시킬게 멋있는 거 뭐가 있지 멋있는 거 멋있는 거는 그럼 하면 되죠 연습하면 되죠 연습하면 되죠 안무 하나 따고 여태까지 솔로 했던 거 혹시 모르니까 싹 다 쳐보고 I know it's good that why I listen Thank you now 모르겠음 자보리 찾아요 자보리가 아마 죽을 거예요 멋있는 거 오빠의 존재 아 스윗했다 방금 멋있는 거 오빠 숨 쉬는 거 아 나 잘 때 너무 피곤하면은 코 고는데 What's the super power do you want to have? I want 어 퀵실버 Fast 죽겠다도 해지스 입에 침바르고 얘기하는 오 그거 죽겠다 해보고 싶다 죽겠다 오랜만에 해보고 싶은데 죽겠다 안무 까먹었는데 속눈아 안녕 XX님 안녕하세요 I can't leave you Why? You go to sleep 죽겠다 오랜만에 보고 싶어 헉 죽겠다 안무 쳐봐야겠다 연습실 봐서 어디가 빠져 있는지 봐야겠어 안녕하세요 내가 기억해 오빠 템포 템포 가리키다가 군대로 도망친 안용진 I have to go I will go out tonight Sorry bye Bye now 템포 알려주다가만 거기까지 헬로 일본에도 꼭 오세요 Hi 제이히이키마스 템포 자다 악몽 꿔서 심장이 너무 아파 악몽 꿔서 심장이 아파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는 꿈 꾸면은 깨고 나서 심장이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막 이렇게 뛰던데 그래서 그 비트에 내 몸을 싫어 춤을 추곤 하죠 I didn't hear the answer to my question 어? Question? What about question? One more please 결론이 왜 템포 안무 안무 그거 알려주다가 말았네 너무 무서워서 놀랐나봐요 그럴 때는 호흡을 크게 해요 후 후 Okay good night again Hope you get a good sleep Okay 자다가 깔아뭉개져서 죽는 꿈 꿔서 깨는데 할머니 다리가 내 몸 위에 있더라고요 그런 적 있지 둥 둥 둥 심장 My mind and heart stays here Okay bye bye 그 수강생 두 명이 되게 템포 배우고 싶었대요 아 그래요? 앞머리 보니까 진정됐어요 앞머리 누가 파먹었냐고 템포 안무 하다가 말았는데 You say that you are fine alone But it is because the love of your friends is enough for you Yes Yes And My job is so busy So No romantic I have no time Will we ever get to see a D.O.B. cover of 이뻐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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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 노래 있죠 빠냐냐 먹을 사람 사란짠 하이 아 앞머리 왜 이래 예리 안녕 어떡해 나 1분 남았어요 저 이제 자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른팔로 이렇게 쥐고 있거든요 핸드폰을 근데 오른팔에 지금 감각이 없어요 과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겠다 과제 망했쥬? 내일 아침 못 일어나쥬? 헬로 저 잘게요 제 생일 버스킹을 20일 날이 아니라 19일 날로 땡길 수도 있고 그거는 공지를 띄울게요 미리 일곱 번째 감각? 그거 해야 되나? 그거 좋은데? 쉿 잘 자요 여러분들 그 생일 버스킹은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잘 자요 안녕 19일 날 할 수도 있어요 안녕